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신입생 모시기가 힘든 지역의 대학들, 오히려 수시 모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대학들 사정,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원서를 접수하는 창원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은 1418명. 전체 선발 인원의 72%입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수시 모집 비중이 8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사립되는 수시 모집 비중이 더 큽니다. 경남 대학교는 2019학년도 88%인 수시 비중을 2022학년도엔 92%로 늘렸습니다. 10명 중 9명을 수시 모집으로 뽑는 셈입니다. 다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방대학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시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을 뽑지 못할 경우 충원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는데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사실 정시 비율들을 계속 늘려나오고 있지만 지방 쪽에는 학생들이 수시를 많이 선호하고 9월에 입시가 끝나고 나면 좀 빨리 입시를 끝내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모집 확대를 권고했지만 지역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늘리고 있는 사항 대학의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